어, 갑시다. 자, 이제 고대사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대사의 시작, 혹시 들어봤습니까? 고류백제 신라, 그 시대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보지 않았습니까? 만주와 한반도의 여러 나라가 등장하는 모습, 그 나라가 이제 재편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이제 군장국가의 형태, 뭐였습니까? 군장들이 자신의 지역을 그냥 다스리는 형태였죠?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어떤 식이었습니까? 왕은 있지만, 왕권이 굉장히 미약했던 시기. 오케이, 나라를 대표를 하긴 하지만, 군장들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지역을 다스리는 형태가 바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군장국가, 어떤 나라가 대표적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옥저와 동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연맹왕국, 어떤 나라입니까? 고구려와 부여가 연맹왕국이 됐고요. 3화는 애매하니까 빼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이 고대국가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왕권, 굉장히 미약했던 왕권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 군장들을요,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어떻게 끌어들이면 되겠습니까? 이 군장들을 막 때려잡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군장들을 자신의 관료라든지 또는 귀족으로 흡수하는 형태가 바로 고대국가다. 고대국가의 특징, 왕권이 강화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고대국가의 특징이 있어요. 고대국가로 가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왕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된다며. 그러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줘야 됩니까? 누구? 그렇죠.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야. 자식들, 이거 약간 아들에게 물려준다. 됐습니까? 즉, 왕위에 부자상속이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부자상속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조건은 뭔가 이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서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됐습니까? 이 불교라는 것은요. 뭔가 이 사상을 통합하고 민심을 통합하는 역할도 있지만 반대로 요거는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 불교에서는 뭘 믿습니까? 절 다닌 사람 없습니까? 부처님을 믿겠죠. 이 부처님을 또 믿겠지만 여기서는 업설이라고 해서 전생을 믿어요. 즉,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생에 잘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왕 즉 불, 왕이 즉 부처다라는 이제 사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이라는 거 바로 불교의 역할이 되겠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그 나라에 맞는 뭘 만들어야겠습니까? 법을 만들어야겠죠. 이 당시 법을 우리는 율령이라고 했습니다. 오, 율령을 반포하는구나.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정복전쟁, 뭐 이거 또 넣으면 되겠는데 즉, 여러분들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락 공부할 때 야, 이거를 어느 왕 때 했구나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왕들이 나오거든요. 오케이? 자, 이렇게 관료와 귀족으로 흡수하는 이 고대 국가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봤던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사만이 있었는데 이 부여와 그리고 옥저와 동해를 흡수한 사람이 누겠습니까? 누겠어? 여러 사람이겠죠. 근데 나라가 바로 고구려예요. 이 고구려는 살아남는다.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구나. 됐습니까? 연맹한국 국가에서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마한 지역에서 어떤 나라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백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진한 지역에서 어떤 나라? 신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변한 지역에서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가야란 나라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4국시대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3국시대라고 불러?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가야가 애매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즉, 가야란 나라는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연맹한국 단계에서 멸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고구려부터 가겠습니다. 어우, 고구려. 엄청나게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고구려 누가 세웠습니까? 고구려 누가 세웠어요? 주몽이죠? 이 주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몽이 되는 이름이고 원래 부여에서, 부여사람이 아니라 주몽이 부여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에게 주몽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몽인데 이 주몽은요. 이제 동명왕이 돼요. 원래 이런 시오 같은 건 뭐냐면 왕이 죽고 나서 붙여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동명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 유리왕 이 유리왕 때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에서요? 졸본에서 졸본에서 어디로? 국내성으로 국내성으로 수도를 천도했던 시기가 바로 유리왕이에요. 됐습니까? 그리고 쭉쭉쭉 가다가 이 태조왕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태조란 말은 원래 여러분들 그 태조 왕건이라든지 태조 이성계라든지 이런 사람들 들어봤습니까? 근데 원래 보통 이제 이대는 뒤에 왕이 붙는 그런 체제인데 이 태조는요. 원래 보통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뒤에 왕이 붙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런 뜻은 없습니다. 그냥 중앙집권국가 즉 고대국가에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고대국가 같은 말로 중앙집권국가라고도 부릅니다. 요곳에 기틀을 마련한 왕이 고구려는 태조왕이에요. 유동진출을 동호했고요. 그리고 옥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게르브 고시가 왕위를 독점 피했어요. 아직까지는 왕위의 부자 상속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원래 이 고구려는 다섯 개의 부족이 연합해서 만든 연맹왕국 이래면서요. 어떤 부족이 있었습니까? 게르브,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요 다섯 개의 부족인데 그 중 이제 누구만 왕이 되는 겁니까? 게르브의 고시만 왕위가 될 수 있게끔 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이 이제 고국천왕인데 물론 여러 가지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순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 고국천왕 때는 부자 상속이 이때 이루어지네요. 됐습니까? 오호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오부를 개편합니다. 요건 무슨 말이냐? 원래 게르브, 소노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요 다섯 개의 부는요. 뭡니까?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족적 성격이 강한 오부를요. 행정적 성격으로 바깠다는 거야. 행정적 성격으로. 됐습니까? 동서남북 중에 행정적 성격으로 오부를 바꾼 겁니다. 이해돼요? 뭐가 이해가 되는데요? 옛날에 이거야. 지금 여기 종로 아닙니까? 그죠? 이 종로인데 옛날에는 이거 종로 부족이었어요. 근데 종로 9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대법을 실시하는데요. 아우, 중요합니다. 아우, 이 진대법은 백성을 구율해주는 구율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진짜로 대출해주는 법이에요. 만약에 충년이 들었어요. 그럼 백성들은 진짜 세금도 못 내고 막 노비로 전락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대출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언제 해주냐? 춘대추납 형식입니다. 춘대추납. 보겠습니까? 춘. 봄에 대출을 해준 다음에 추. 가을에 추수할 때 다시 갖게끔 하는 제도가 바로 춘대추납. 진대법이에요. 이자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응? 안 받았습니다. 오케이? 무이자로 빌려줬습니다. 어허, 좋아요. 자, 다음 이제 미천왕인데 약간 좀 이름이 미천. 뭔가에 미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미천해 보이고 막 천해 보이고 왕인데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왕이에요. 이 미천왕의 이름은 을불이었는데 굉장히 불쌍한 왕이었습니다. 아, 진짜 이 왕권 다툼에서 밀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족이긴 하지만 남의 집 머슴사리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어, 야, 밖에 개구리가 너무 쉽게 던다. 개구리 조용히 시켜. 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개구리야, 울지마 하면서 막 돌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소금장수까지 했습니다. 야, 진짜 막 소금 막 팔로 다니면서 막 도둑으로 막 몰리고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미천왕인데 결국 이제 당시 국산이었던 창조리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왕이 됩니다. 이 소금팔로 다니면서 굉장히 중국에 대해 실현을 많이 당했나 봐. 그래서 뭘 하냐. 정복전쟁을 합니다. 즉, 서한평을 점령해요. 됐습니까?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낭랑? 한 사군 중에 하나죠? 이 낭랑을 축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던 왕이 바로 미천왕입니다. 미천왕은 영토 확장에 주력을 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고국원왕 고국천왕과 고국원왕 이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뭔가 이 고국원왕은 뭔가 이 원통하고 막 원안이 깊을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그냥 연두 그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 고국원왕은 진짜 슬픈 왕이에요. 전현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모용왕이라고 이 전현의 이런 애들이 막 침략을 하고요. 그리고 백제가 공격을 해가지고 평양성에서 죽어버려요. 한 나라의 왕이 백제의 공격으로 죽습니다. 이 백제 당시의 왕이 누구냐면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혹시 들어봤습니까? 근초고왕이라고. 오케이? 근초고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당시 국가적인 위기 아니야? 엄청난 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잘 극복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바로 소수리망이에요. 아우, 이 소수리망. 거의 모든 걸 다 합니다. 체제를 정비합니다. 물론 지금 이 아버지의 원수 이 백제를 막 다 죽여버리고 싶을 거야. 하지만 아직 우리는 힘이 없다. 라면서 체제를 정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이때서 합니다. 불교 수용하고요. 태학. 태학은 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대학욕. 태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율령을 반파내. 아우, 세 가지. 그중에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중국 전진과 교류했고. 자, 이 소수리망은 뭔가 이름에서부터 딱 막 소림 느낌 나잖아요? 불교 약간 느낌? 이거 몰라도 되고요. 자, 이 백제한테 굉장히 원한이 깊었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백제를 불태울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랬습니다. 오케이? 불태울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외우라고. 백제 불태울 거야. 소수리망의 업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제를 다 완성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보겠습니까? 이제 전성기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어후, 누가 등장할 것 같습니까? 바로 광개토대왕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광개토대왕 보겠습니다. 이 광개토대왕은요. 야, 진짜 엄청나게 광활한 용토를 획득했다. 그래서 광개토라는 이슈가 붙는 거 아닙니까? 넓을 광개 열 개자입니다. 영토를 열었다. 됐습니까? 자, 백제를 공격해요. 어우, 복수하는 거지. 백제를 공격해가지고 당시 백제에 이제 아신왕이 있었는데 이 아신왕의 항복을 받아 냅니다. 오케이? 그리고 신라를 도와줍니다. 당시 이제 이 시기가 4세기인데 이 신라 해안에 엄청난 외구가 출범을 합니다. 외구가 이제 그 외구는 누군지 아세요? 일본 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구가 엄청나게 쳐들어오니까 진입을 하니까 이 신라에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이 군사 5만을 이끌고 신라를 도와줘요. 외구를 격퇴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참 이 광개토대왕 대단해요. 이 외구를 격퇴하는 그 과정에서요. 이 외구들이 이 가야로 숨어들었거든요. 그러면 보통 아, 이 신라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냥 갈 법도 하잖아. 근데 끝까지 쭉쭉 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시 이 가야에 금강가야라고 당시 이제 주도권을 잡았던 가야가 있는데 이 금강가야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을 받아서 휘청해요. 오케이? 그거는 가야할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동을 정복하고요. 이 만주를 또 장악하는 왕 이 광개토대왕은 대표적인 게 북진정책 아닙니까? 북쪽으로 진격을 한 거죠. 만주벌판 달려라 뭐 이런 일 있잖아요. 됐습니까? 어, 북진정책을 취재했던 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하,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후연 아, 이 후연 후연을 격파하고요. 그리고 숙신 아, 이러면 돼요. 이 숙신족을 또 정벌하는 그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대단하잖아요. 스스로 막 자랑스럽겠죠. 그런 느낌 들죠? 그래서 이 우리 역사상 최초로 연호를 써요. 그게 바로 영락입니다. 이 연호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보통 이제 중국의 황제가 즉이라면 이 중국 황제의 연호를 우리가 갖다 썼어요. 근데 지금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최초의 독자적인 연호인 영락을 썼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중국, 너네 세. 하지만 우리도 독자적인 연호를 갖겠다.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중국과 대등하다. 됐습니까? 중국과 대등하다는 이 고구려인들의 천하관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영락이에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이 장수왕. 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죠. 왜 장수왕입니까? 엄청나게 오래 살았죠. 무려 이제 92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진짜 과학기술 의학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한 50대면 죽어요. 근데 90세가 넘게 살았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 장수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못합니다. 왜? 아빠가 너무 오래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장수왕의 아들 이르면 조다예요. 조다. 왜 올 필요 없습니다. 조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근데 괜히 잘못한 게 없지. 아버지가 오래 살았는데. 자, 이 장수왕 때 전성길 맞이합니다. 아버지 광개토대왕이 북쪽으로 영토를 많이 확장을 시켰고요. 이 장수왕은 중국 남북조합 교류를 통해서 어허 뭔가 이 북쪽에서 애들이 침략하는 것을 잘 효율적으로 외교적으로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디로 내려갈까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됐습니까? 아버지가 북진이하다면 이제 아들 장수왕은 남진정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호우 이 남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도를 또 한 번 옮깁니다. 평양으로 천도를 해요. 됐습니까? 지금 이 고구려의 수도 천도 과정을 다 봤습니다. 초창기에 어디요? 졸번 그 다음에 국내성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겁니다. 왜 평양으로 옮겼냐면 물론 남진정책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 국내성에 너무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이 국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귀족들이 너무 성장한 거지. 어 그러면 이제 수도를 평양까지 내려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을까요? 힘들잖아. 그잖아. 그래서 이 국내성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평양 전도에서 백제를 공격합니다. 당시 이 백제의 왕이었던 계로왕 계로왕을 아예 죽여버려요. 완벽하게 복수를 했네요. 됐습니까? 고국원왕 근초고왕 공격받아서 죽었다며 근데 장수왕 때 또 복수한 거예요. 이름 딱 보세요. 뭔가 되게 괴로웠겠죠? 어? 장수왕이 어? 이거 복수해가지고 굉장히 괴로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광개토대학능비를 건립합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그리고 충주고구려비 이거 이제 중원고구려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충주고구려비는 이 한반도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석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충주에 있으니까 충주고구려비겠죠. 아 뭔가 내가 이 밑에까지 왔구나 한강을 장악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당연히 이 광개토대학이 살아있을 때 광개토대학능비는 만들 수가 없죠? 그쵸? 죽고 나서 붙여지는 거라며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삼국의 전성기를 딱 보는 방법은 바로 한강이에요. 한강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삼국의 전성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허 뭔가 이 위쪽에서 지금 한강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고구려의 전성기구나. 만약에 이 왼쪽에서 한강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누구의 전성기? 백제의 전성기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신라의 전성기가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한강을 누가 가지고 있냐 이제 이 한강 가봤습니까? 어? 가봤어요? 당연히 가봤겠지. 서울 사람들이 메요. 자 이 한강 가면 진짜 아름다워요. 저도 이제 한강을 자주 가는데 딱 보면 아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진짜 이 삼국이 서로 어? 가지려고 치열하게 싸울 법 했구나. 어? 그런 느낌 안 듭니까? 나만 그래?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허 이렇게 고구려의 전성기까지 살펴봤으면 이제 백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백제는요 누가 만든 나라인지 아십니까? 백제 뭐 이건 교양 기본 상식 아니야? 누굽니까? 누구야? 백제를 공구한 사람 와 이렇게 교양이 없어요. 이게 이제 이 한국사 교육의 이 문제인 겁니다. 자 이 백제를 만든 사람은요 바로 온조입니다. 오케이 이 온조는 누구냐면 주몽의 아들이에요. 오호 고구려를 만든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바로 백제예요. 원래 이제 10명의 신하랑 왔다 해서 이제 십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커진 거지. 그래서 지금 백제란 이름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이 온조가 만든 백제 뭔가 고구려 그리고 부여 이렇게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감 잡혀요? 주몽이 부여에서 내려왔다며 근데 또 주몽의 아들 온조가 또 백제를 소요했다며요. 그러면 그 뿌리가 어디 있는 거야? 부여에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요거 일단 개념을 두시고요. 이 고위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고구려의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만든 왕이 바로 태조왕이었다면 백제는 고위왕입니다. 됐습니까? 이때 율령을 반포해요. 굉장히 빨리 반포합니다. 그리고 관등제를 정비해요. 6좌평과 16관등제를 정비했고요. 그리고 관복제를 도입한 겁니다. 관복기 뭔지 아시죠? 사극 보면 옷 색깔이 막 다르잖아. 그죠? 고위의 질서를 위해서 관복지를 도입하고 한강 유역을 장악했던 왕이 바로 고위왕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시간 안에 전인성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4세기입니다. 즉 고려백제 신라 중에 삼국 중에 가장 먼저 전인성기를 이룬 나라가 어디예요? 백제예요. 왜? 얘네는 이미 한강을 가지고 시작했거든. 됐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이때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고구려를 공허합니다. 그래서 왕을 죽여버리죠. 그 왕이 누굽니까? 굉장히 원풍했던 왕. 바로 고국. 원왕을 죽여버리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을 병합했고요. 요서 산두 규슈까지 진출했습니다. 즉 지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뻗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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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동진과 외화 교류를 했는데 이 외화 교류를 활발하게 보여주는 그 하나의 유물이 바로 칠지도입니다. 들었습니까? 칠지도 7개의 가지가 있는 요거예요. 됐습니까? 즉 여러분들은 이 백제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일본과 친하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우 백제는 일본과 친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역사책을 편찬하는데 그게 바로 고흥이라는 사람에게 근축왕이 역사책을 편찬하라 하면서 서기가 편찬이 된 겁니다. 왜? 전성기니까요. 뭔가 막 자랑하고 싶잖아. 이 역사책을 편찬하는 이유는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랑하고 싶어서예요. 됐습니까? 내가 이만큼 이뤘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위기구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선조에 의해서 그 지혜를 찾자. 라면서 또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자 다음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합니다. 지금 이 순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유왕 때 나제 동맹이 체결됩니다. 나제 동맹이 체결되는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나제 동맹 즉 신라와 백제가 서로 동맹을 체결한 거 아니야? 왜 얘네들은 둘이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고구력 누구? 장수왕의 남진정책 때문에 얘네가 손을 잡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개로왕 불쌍한 왕이죠? 얘네 개로왔던 왕 전사하게 되죠. 누구의 침략을 받아서? 누구의 침략? 장수왕이죠. 됐습니까? 장수왕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개로왕은 결국 죽고요. 한성이 함락됩니다. 즉 뭡니까? 한강을 빼앗긴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 이 한강 지역에 자리하고 있었던 이 백제는 수도를 옮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문주왕 때 웅진으로 수도를 어쩔 수 없이 옮깁니다. 이 웅진이 지금의 어디냐면 바로 봉주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봉주로 수도를 옮기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왕입니다. 이 동성왕은요. 뭔가 이제 동성 하면 그 옛날에 그 동성 동부는 결혼하면 안 됐어요. 그죠? 근데 결혼합니다. 이 사람은 자 이 나재동맹을 강화해요. 어떻게 강화를 했냐면 혼인동맹을 체결합니다. 감 잡힙니까? 누구랑? 신라랑이요. 됐습니까? 신라와의 혼인동맹을 통해서 나재동맹을 더욱더 강화시켰던 왕이 바로 동성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무령왕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무령왕은요. 이제 이십이 담로라는 것을 설치를 하는데 다시 한번 백제를 일으켜보자. 백제의 중흥을 깨었던 왕이 되겠습니다. 이 이십이 담로는 뭐냐면 이 지역에다가 왕족을 파견하는 거야.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통제력을 강화시킨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중국 남조와 교류를 합니다.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바로 무령왕릉이에요. 무령왕릉. 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위원을 받아서 굉장히 벽돌무덤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돌무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벽돌무덤입니다. 오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구나. 자 다음 이제 성황은 이 성황 중요합니다. 이 성황은요. 수도를 다시 한번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사비로 수도를 천도해버려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일단 지금 백제 수도변천 원래 어디였습니까? 한성이었습니다. 한성. 뭐 이것을 이제 위례성 이렇게 부르게 돼요. 얘는 이미 한강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장수황의 남진정책으로 뺏겼죠. 어디로 옮긴다고요? 웅진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웅진.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이 사비로 옮기는 거예요. 사실 이 웅진은 지네가 옮기고 싶어서 옮긴 거야? 아니잖아. 그죠? 어쩔 수 없이 옮긴 겁니다. 왜 이렇게 막 띠리링 소리가 나는 거야 이거. 어? 그죠? 으? 뭐야? 어? 다 눌렀잖아 우린. 중앙통제 방식인가요? 잘 모르겠지? 됐습니다. 자 좋아요. 이 웅진으로 옮긴 이유는 어쩔 수 없이 옮긴 거라고요. 그래서 성황은 야 이거 여기 아니다. 뭔가 새로운 곳에 가서 진짜 나라를 다시 한 번 일으켜보자 라고 해서 사비로 옮긴 거예요. 이 웅진은 지금 어디라고요? 공지라고요. 이건 지금 어딜 것입니까? 부여입니다. 왜 지명이 부여란 이름이 붙었는지 알겠죠? 지금 부여 어딘지 알죠? 가봤어요? 가보세요. 오케이? 어? 자 부여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일시적으로 바꿔버려요. 우리는 남쪽에 있는 부여다 라면서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바꿉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당시에 백제라고 안 부르고 남부여라고 불렀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22부를 설치한 다음에 오부오방 이런 통치제도 지방제도를 다시 한 번 정비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장려하는데 이 불교 장려하는 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놀이사치계에다가 보세요. 놀이사치계. 이 놀이사치계를요. 일본과 친하다고 했죠? 일본으로 보내서 불경과 불상을 또 전례해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한강 유역을 일시적으로 회복해요. 어떻게 회복했을까? 나제동맹으로 회복합니다. 이 상황은요. 이 신라와 나제동맹을 통해서 고구려를 칩니다. 그러면서 한강을 다시 찾아온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강에 있으면 야 한강에 있으면 지금 여기가 백제고요. 여기가 신라일 거 아닙니까? 백제 신라 서로 동맹을 맺어서 한강을 다시 뺏어왔어요. 근데 왜 앞에 일시적이라고 썼냐면 이 신라가 배신을 때리거든요. 와 여기 남한강 유역 북한강 유역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북한강 쪽보다 남한강 유역이 더 비옥해요. 토지가 좋고 어? 그래서 이 신라 당시 왕이 누구냐? 진흥왕입니다. 이 진흥왕이요. 원래 이제 둘이 힘 합쳐서 이제 어? 한강을 찾았으면 나눠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쇼브를 쳤는데 어? 쇼란 말은 쓰면 안 되나? 어? 이렇게 딜을 했는데 어? 이게 배실되는거지요. 그래서 백제 성왕은 열받죠? 그래서 신라를 치러갑니다. 나제 동맹은 이미 깨진거에요. 됐습니까? 그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입니다. 하아 이 성왕이 이 관산성에 가서 사양에 가서 관에 들어가요. 뭡니까? 졌다는 겁니다. 전사에요. 그러면 이 시기는 누구의 전성이어야 되겠습니까? 신라의 전성이어야 되는거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요것이 백제 아 진짜 이 발전하고 또 위기였다가 어? 중을 노력했다가 결국 배신당하게 되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자 다음 신라로 한번 넘어 볼게요. 이 신라는요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 어느 지역에서 나온 나라입니까? 이 신라가 응? 뭐요? 어디요? 진안 진안 진안에서 나왔잖아요. 삼안 중에 그죠? 이 진안에 조그만히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사로국에서부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신라에요. 근데 요때 초창기에는요 이제 신라 만드는 사람이 누구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박혁거세 뭐 아래에서 나온 혁거세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박혁거세인데 이 초창기에는요 박씨와 석씨와 김씨가 번갈아가면서 왕위를 맡았습니다. 됐습니까? 어 왕은 했다고 근데 이제 내무랑 때 가서 김씨만 왕이 되게끔 한 거예요. 오호 즉 내무랑은 이 신라의 중앙집권 국가의 기틀을 발현한 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낙동강 유역을 차지했고요 김씨에 의한 왕이 세습을 확립했다. 아직 부자 상속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마리깐이란 칭호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이 신라 같은 나만요 약간 좀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사투리를 썼어요. 그게 바로 뭐냐 처음에 거서관 거서관이란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차웅 그리고 그 다음이 이사금 그리고 그 다음이 마리깔 그리고 그 다음 왕 이 순서대로 바뀐 겁니다. 왕을 부르는 명칭이요. 됐습니까? 이 거서관은 무슨 뜻이냐 귀인이란 뜻이에요. 귀인 귀한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리고 차차웅 이건 이제 무당이란 뜻입니다. 무당 힘이 있어 보여요? 이사금은요 떡을 깨물어가지고 이빨이 몇 개 찍혔냐 오 나이가 많네 이빨이 많으면 나이가 많다 해서 연장자는 뜻입니다. 연장자 힘이 있어 보입니까? 하도 없어 보이죠? 그러다가 마리깐으로 갔는데 내물왕 때 들어서 이 마리깐은 대 군장을 의미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즉 내물왕은 원래 내물왕이라고 불면 안돼 우리가 쉽게 그냥 이해하려고 왕이라고 붙이는 거지 원래 공식명칭은 뭐겠습니까? 내물 마리깐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 대군장 그리고 이 중국식 친구가 이제 왕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지증왕 때 지증왕 때 이렇게 바뀝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외고를 방어하죠. 외고 이 시기 이게 4세기거든요. 이 4세기 신라 해안에 많은 외국아 진입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고요?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이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격퇴를 한 다음에 이 신라에 호총이라는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신라 가려면 어디 갑니까? 우리가 신라를 보고 싶다. 경주가죠? 이 신라의 수도는 경주 금성이었습니다. 얘네는 수도가 바뀌지 않아. 오케이? 근데 그 경주에 가면요 무슨 막 텔레토비 동산처럼 막 이렇게 동산 있지 않습니까? 어? 동산 있잖아? 어 동산이다 막아서 막 뛰어놀지 않습니까? 이거 무덤이에요. 어? 이게 무덤인데 뒤에 이제 총자가 들어가는 것은 무덤 총자 써가지고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무덤을 총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럼 뒤에 뭐가 붙어요? 릉이 붙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 호총이라는 무덤에서 호명 그릇이 발견돼요. 왜 그러냐? 그릇 뒷면을 딱 까봤는데 오호 여기에 관계토대왕의 이름이 있는 거야. 신라 땅에서 그릇이 발견됐는데 관계토대왕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겠습니까? 뭔가 이 신라는 고구려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또는 간섭을 받고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가 호명 그릇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이제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그림으로 돼 만든 거예요. 뭐예요? 외국가 침략하죠. 됐습니까? 신라 해안에 외국가 침략을 해서 이제 내물왕이 누구한테? 고려 관계토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외국을 침략하는 것을 다 격퇴해 주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금강가야 같다고요. 오케이? 금강가야까지 치면서 이제 금강가야가 휘청하게 됐다. 됐습니까? 자 그것을 보여주는 그릇이 바로 호명 그릇이다. 뒷면에 광계토대왕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자 이 눌지왕은요. 이때 나제동맹을 체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백제의 비유왕감 그리고 왕위의 부자상속을 이때 또 확립을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전래돼요. 이 불교가 전래되는 것은요. 고구려를 통해서 전래됩니다. 왜요? 사실 백제라든지 이 고구려라는 나라들은 중국을 통해서 불교가 전래됩니다. 근데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됩니다. 왜? 얘네는 막혀있잖아요. 태백산맥.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통해서 불교가 전래되는데 이 불교가 전래됐긴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만큼 얘네는 엄청나게 폐쇄적인 애들이라는 거야. 감자 아픕니까? 뭔가 이 태백산맥으로 소백산맥으로 또 가로막혀있다 보니까 너무 이 지역에서 폐쇄적으로 갔다는 거죠. 즉 이 지역에 있었던 이 신라 지역에 있었던 토착세력이 너무나 강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불교 외래 종교인 이 불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소지왕 때 백제 동서왕과 본인동맹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지증왕 때 야 어마어마한 걸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노래를 만든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고. 자 보겠습니다. 이 지증왕 때요. 이제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신라로요. 원래는 그전에는 신라가 아니었죠? 사로국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신라로 바꾸고 그리고 왕호를 왕으로 바꾸죠. 원래는 뭐였습니까? 마리깐이었죠? 마리깐에서 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야 이 유명한 일화가 있죠? 신라 장군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우산국을 복속한다. 우산국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울릉도와 독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독도가 우리의 역사로 처음 인식되기 시작했던 시점이 바로 요식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우경을 장려합니다. 우경이 뭡니까? 그렇지. 소를 가지고 경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이제 이거 아닙니까? 소가 이렇게 있으면 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쟁기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하는 이 우경이 장려됐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동시전을 설치하는데 이 동시전은 뭐냐면 동쪽에 있는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순장을 금지했어요. 이 순장이라는 게 우리 어디 풍습이었습니까? 부여의 풍습이었죠? 다 같이 가자. 헬 고투더 헬 이거 아닙니까? 그죠? 헬을 가긴 아니겠지. 자 아무튼 이 순장을요 이때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을 금지시켰다는 것은 왜 금지시켰습니까? 노동력이에요. 노동력을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즉 이런 거지 지증왕이 무경을 장려하면서 이 노동력에 대해서 약간 좀 깨달은 거지. 순장을 금지해라. 아깝다. 오케이? 자 그리고 법흥왕 때 갑니다. 율령을 방파합니다. 뭔가 이 법 하면 율령이죠. 그리고 원래 이 법흥이란 말은 불교식 왕명이거든요. 이때 불교를 공인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신랄한 나라는 굉장히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통해서 불교가 물지왕 때 전례가 됐긴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근데 법흥왕 때 들어서 불교가 공인돼요. 한 명 죽어놔야지 공인된 겁니다. 혹시 이런 거 들어갔습니까? 이차돈의 순교 이차돈이 주관합니다. 이차돈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불교를 공인해냅니다. 이 불교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못 믿겠으면 내 목을 치세요. 내 목을 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목을 딱 쳤더니 목에서 하얀 피가 쫙 솟구치고 막 하늘에서는 막 진동과 연꽃이 막 떨어지고 이런 믿습니까? 자 아무튼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불교를 공인했구나. 그리고 병부를 설치합니다. 병부를 뭐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항수사 공부하면서 이 병자가 들어가면 뭐 욕이 아니에요. 뭐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병사 병사로서 막 병으로 죽고 이런 게 아니야. 군사요.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등을 설치합니다. 이 상대등은 신라 귀족의 대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의 수장 상대등이 있구나. 그리고 관리들의 공복 꽃 색깔을 마련하는구나. 됐습니까? 골품제를 또 준비했고요. 그리고 금강가야를 아예 정복해버립니다. 독자적인 연어로 써요. 권언이라는 연어 굉장히 많죠? 아마 아주 머리에서 막 쥐가 날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만들었다고요. 알겠습니까? 노래 들으면서 외우면 돼요. 자 다음 이제 지능화 이때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게 시기가 바로 6세기예요. 됐습니까? 6세기 때 이 지능왕은 화랑도를 개편합니다. 원래 이 화랑도는 원시적인 청소년 수련 집단이었어요. 근데 요것을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화랑 있어요? 친한 화랑 누가 화랑을 누가 알아요? 응? 뭐? 몰라요? 아는 화랑 없어? 누구? 뭘 까먹고 김유신 안 들어봤습니까? 김유신도 화랑이었고요. 김춘추 알아요? 김춘추도 화랑이었습니다. 오케이? 뭘 까먹었대.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강 장악하죠. 어떻게? 어떻게 장악합니까? 백제 배신 때려가지고 장악하잖아. 됐습니까? 백제 성황 배신 때려가지고 한강 유역을 다 장악하고요. 대가야를 정복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가야는 끝나요. 신라에게 흡수되는 겁니다. 오케이? 불쌍한 나라죠. 자 다음지 단양적성비를 세웁니다. 이 단양적성비는 이 고구려의 적성을 점령한 기념으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생겨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 이 비석이 보통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뭔가 내가 정복했다. 약간 이렇게 엄지같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순수비를 세웠는데 이 4개의 순수비는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뭐 황초령비 황초령비 마운영비 북한산비 창녕비 이 4개의 순수비인데 순수비라는 것은요. 너 정말 순수한데 순수 아니에요. 돌순자입니다. 즉 왕이 자신이 점령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념한 비석이 되겠습니다. 4개의 순수비를 세웠는데 요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북한산비에요. 북한산 올라가 봤습니까? 북한산 올라가 봤어요? 북한산? 북한에 있는 산이 아니에요. 음? 이 북한산 올라가면 뭐가 보입니까? 한강이 보입니다. 감 잡히죠? 한강을 점령한 기념으로 세운 게 바로 북한산비거든.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수입니다. 개국이란 연호수 같고요. 그리고 거칠불을 통해가지고 국사란 역사책을 편안하네요. 오호! 지금 아까 봤던 이 백제도 전성기 때 역사책 편안하게 했죠? 뭐였습니까? 고흥의 석이란 역사책이었습니다. 어느 왕 때? 근초고왕 때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전성기가 다 나왔어요. 4세기 4세기 어느 나라? 백제 어느 왕? 근초고왕이고요. 5세기 어느 나라? 고구려 누구? 장수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광대토대왕이 큰 영토를 했지만 이제 최대 영토를 확보하는 그거는 이제 장수왕 때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최대 영토도요. 그 다음 왕인데 그냥 장수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세기는 신라 진흥왕이 되겠다. 됐습니까?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이 바로 이 신라의 전성기입니다. 마운령비 요쪽에 있고요. 황초령비 요쪽에 있고 이 북한산비 한강유역에 있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창년비 가야를 정복한 기념으로 만든 비석이 바로 창년비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단양적 성비는 당연히 어디 있겠습니까? 단양에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다음 가야 보겠습니다. 아 이 가야는요. 진짜 참 불쌍한 나라죠. 이 가야는 6개의 가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금강가야 대가야 뭐 아라가야 성상가야 막이 있지만 여러분들 몰라도 돼요. 금강가야랑 대가야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가야연맹은 연맹이에요. 말 그대로. 뭡니까? 가야란 나라가 있지만 각 가야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전기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맹주가 있었습니다. 그 맹주가 바로 금강가야예요. 지금의 김혜입니다. 됐습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좀 알아둬요. 금강가야를 만든 사람. 아래서 나온 뭐 김수로 들어봤습니까? 김수로가 만든 나라가 바로 금강가야예요. 금강가야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개무역이 발달합니다. 왜 뭔가 낭랑가 외를 연결하는 중개무역이 발달해요. 자 이 가야한 나라가 어디서 나온 나라입니까? 우리 그렇죠. 삼한에서 그 중에 어디입니까? 바로 변환입니다. 변환지역에서 성직된 나라가 가야란 말이에요. 변환에서 뭐가 유명했습니까? 철입니다. 즉 이 가야도 마찬가지로 우수한 철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하지만 고구려의 공격으로 세태하죠. 이 고구려의 공격 누굽니까? 광개토대왕이죠. 그죠? 이 신라인에 나타난 외구를 침략하는 침략이 된다. 외구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이 금강가야까지 이제 친다. 자 그러면서 이 전기가염의 맹주였던 이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그래서 누가 태어난 교주냐? 고령의 대가야에게 후기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빼앗깁니다. 됐습니까? 자 하지만 결국 신라에 병합되죠. 이 금강가야는 신라 어느 왕에게 끝납니까? 병합됩니까? 바로 법풍왕이고요. 법풍왕 자 대가야는 신라 누구?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된 거예요.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의 위치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변한 지역이고요. 지금 김해 금강가야고 이 위쪽에 대가야다. 오케이? 이 위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삼국의 전성기 우리 배웠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어디야? 응? 자 백제 몇 세기? 4세기 백제 누구? 금초구왕 자 다음 그렇지? 몇 세기? 누구? 장수왕 그리고 누굽니까? 신라 몇 세기? 6세기 진흥왕입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음 삼국의 통치체제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이 삼국의 통치체제는요. 일단 이 고구려 같은 나라는 십여 관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관등은 뭔지 알죠? 어? 뭐 지금부터 하시면 이제 공무원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관등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자 십여 관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재가회의라는 귀족의 합의체제가 있었습니다. 귀족회의 자 이 재가회의를 이제 주도했던 그 귀족의 대빵이 바로 누구냐? 대대로예요. 대대로 추가적으로 또 보자면 이 대대로가 나중에 이제 고구려 후기로 가면요. 낙리지로 변합니다. 낙리지 됐습니까? 어호 귀족의 수상이구나. 됐습니까? 귀족회의를 주관했던 수상이구나. 자 백질은 십육 관등을 갖췄죠? 어느 왕때? 고위 왕때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정사함이라는 다위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빵을 우리는 상좌평이라고 불러요. 좌평. 오케이? 그리고 신라는 십칠 관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화백회의를 주로 합니다. 이 화백회의 특징은 뭐냐면 만장일치제예요. 얘네는 그런게 없는데 얘네는 만장일치제다. 오케이? 그리고 상대등이 화백회를 주관합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개의 노래를 들으시면 됩니다. 두 개의 노래. 주몽이 세운 고구려는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발전했어. 태조왕은 옥절을 정복하고 케르르도시가 왕위를 독점적으로 세습하게 만들었지. 고국천왕은 노부를 개편하고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시켜서 신데법도 실시. 이천왕은 영토 확장을 한 왕이야 당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을 확보했지. 소수림과 전진과 수교하며 불교수용 태학선림 율령을 반포했지. 고구려의 장군총과 백제의 석천동 무덤이 비슷한 걸 보니 온조가 백제를 건국했음을 알 수 있지. 고이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 관등제를 정비 관리에 복세를 재정하고 율령을 반포했어. 근처 고왕은 왕위의 부자 상속을 마련 마한을 병합해 고구려를 공격해 고급 원왕을 전사시켰어. 요서 산동 규수로 진출하면서 백제의 전성기를 이뤘어. 침류왕 때 불교를 공인한 것도 절대 잊지마. 걱정마 아주 매우 간단해 이 노래를 듣고 니가 판단해. 알만해 그래 할만해 간만에 공부가 잘 될 거야. 직접 고구려의 왕은 태조왕 고급 천하 미천하 소수림왕 백제의 왕은 고이왕가 그저 고왕 침류왕 기억해 다. 신라 협거세가 세운 신라 친한의 소국인 사러궁에서 출발. 박석 김씨 중에서 이사금을 선출했어. 메모란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권을 황립. 대구장을 의미하는 마립간이란 칭호 사용했지. 신라 해안에 외같이니 하자. 고구려 관계토 대왕의 독립을 받아 격퇴했어. 홍우면 그릇을 통해 알 수 있지. 고구려는 십여 관 등을 받쳐 대대로가 제각이다. 제가 회의를 주도, 백제는 십여 관 등과 상자 평이 정사함 회의를. 신라는 십칠 관 등과 상대 등이 만장일치. 제인 화백 회의를 주관했어. 고구려는 십여 관 등을 갖쳐 대대로가 제각. 회의를 주도, 백제는 십육 관 등과 상자 평이 정사함 회의를. 신라는 십칠 관 등과 상대 등이 만장일치. 제인 화백 회의를 주관했어. 휴발해. 걱정마 아주 매우 간단해 이 노래를 듣고 니가 판단해. 알만해 그래 할만해 간만해 공부가 잘 될 거야. 직접 고구려는 태조왕이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고. 백제는 고이왕이 신라는 뇌물왕이 마련했어. 걱정마 아주 매우 간단해 이 노래를 듣고 니가 판단해. 알만해 그래 할만해 간만해 공부가 잘 될 거야. 일어나 하나 더 신라의 왕호변 저는 알아볼게. 신라의 왕호는 커서가. 차차우 이삭은 마리깐. 왕으로 바피 어서. 자 다음 이제 이 노래는 발라드입니다. 내가 불렀어요. 들어봐요. 눈물난다 진짜. 뭔가 이 삼국의 경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애도하는 듯한. 저 사자꼬대 잘했어.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만주 지역을 정복하고. 백제를 압박하고 안강이 북의 땅을 차지하고 연호인 영락을 사용했어 창수왕은 평양으로 천도하고 백제를 공격했어 한성을 함락시키고 남한강 뉴욕 진출 충주고구협이 광개토대왕능 비를 거니 고구려의 남진 정책으로 백제의 위기가 시작 게로왕이 전사하고 웅진으로 천도했어 동성왕은 낮에 동맹 강화 우려왕 중국 남조와 교류 22담로의 왕족 파견 지방통제 강화시켰어 성왕은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했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어 신라와 연합하여 안강 일시적으로 외복 진흥왕의 배신으로 반산성사 꿈에서 전사하지 삼국의 전성기는 사세기 백제 근초고왕 boos esque기 꿈 그려장수와 clic색이 신라지는 왕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 강하는 열매 왕후 단계에서 신라의 멸망에서 지진왕 신라 국호로 재정왕 인사부를 보내 우산구굴복소 우경은 시시 동시전을 설치하지 더붕왕은 물량이 반포 불교를 공인했고 병두와 상대등 설치 건원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금강카야를 정복했어 지름왕은 바람도를 개뼈 남강창 앞에 가야 정복 단양적 선비와 내게 수수비를 건립했지 편한 지방 성립한 가야는 중계무역 통해 성장해 전기가야 연맹김에 예금 강가야 주도 고구려 공격받아 쇠퇴해 고기가야 주도왕 고령의 대가야 고대 국가로 성장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에게 변합되지 4세기 백제군 초고왕 5세기 고구려 장수왕 6세기 신라 진흥왕국 가야는 영댕왕국 단계에서 신라의 멸망에서 성장 급해지아 어때? 잘해요? 잘해? . 막 감동이 막 밀려와? 안아? 알았어요. 다음 봅시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어? 질문이 없어. 다 알아? 외워만 간단히 봅시다.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이 고구려가 수나라랑 당나라랑 맞짱 뜨는 이 수당전쟁과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는지 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몇 세기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지금 삼국 공부하면서 몇 세기까지 살펴봤습니까? 신라의 전성까지 맞죠? 그렇죠? 바로 6세기입니다. 이 시기는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가 되겠다. 됐습니까? 7세기 초에. 자, 어떤 형식이었냐면 당시 이 중국은요. 굉장히 곤란기였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곤란기를 이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예요. 원래 이제 그 중국사 혹시 알았어요. 중국사는 잘 모르지.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압니까? 알아요? 어? 몰라도 돼요. 자, 몰라도 되는데 원래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었던 이 중국을 통일한 왕조가 바로 수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나라는 국경을 맞이하고 있는 고구려를 압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고구려는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애들이 바로 돌걸이에요. 이 돌걸. 지금의 어느 나라의 대부분이 돌걸 중인지 아십니까? 바로 터키입니다. 오케이? 지금에서 터키 가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응? 뭔가 이제 이때부터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거의 뭐 근거는 약간 좀 미약하다. 됐습니까? 자, 이 고구려가 돌걸과 연맹을 맺게 되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이제 백제랑 또 연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왜? 신라가 전성기였다면서요. 됐습니까? 어허. 그리고 백제는 누구랑 친하다고요? 말했죠? 항상 일본과 친하다. 외랑 또 이렇게 연결이 된다. 자, 그러면 신라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수나라는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신라는 수나라랑 동맹을 맺게 되고요. 이 수나라 이제 좀 있으면 멸망해요. 얘네는 이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왕조거든요. 자, 수나라 멸망 이후 중국에 당나라가 들어서게 됐는데 당나라와도 연합하는 나라가 바로 신라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는 이른바 남북세력과 남북세력과 그리고 동서세력이 동서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던 구조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것을 십자형 외교 이렇게 불러요. 열십자 써가지고. 감 잡힙니까? 남북세력은 당연히 누겼습니까? 남쪽에서 북쪽. 오케이? 동서는 동쪽에서 서쪽 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허우. 돌고가고려 백제 외. 남북세력과 그리고 신라와 수당. 이 동서세력이 대립하고 있었다. 십자형 외교 관계였구나. 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십자거든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나라랑 이제 맞장을 뜨게 되는데 왜 맞장을 뜨게 됐냐면요. 이제 수나라가 고구려를 막 압박하게 됐네요. 그러면 원래 보통 이 싸움에서는 뭐가 유래인지 아십니까? 선빵이 유래인 거 알아요? 일단 데미지를 먼저 딱 시작하고 간 거는 아니야.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굉장히 고구려의 영양가에 있었던 왕. 바로 영양왕이에요. 영양왕이 수나라의 요소지방을 선지에 공격합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 한국사 공부하면서 요소지방 막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자,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이 있는데 이 중국 이렇게 흐르고 있는 강이 있어요. 이게 강의 이름이 뭐냐? 요하강입니다. 요하강. 중국말로 랴호어강. 들어왔습니까? 이 요하강. 서쪽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요 소지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쪽을 요 동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요 령지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소지방을 선지에 공격했구나. 추가적으로 좀 더 볼까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강들이 몇 개 있는데 이 강이 뭡니까? 이 강. 두만강입니다. 오케이? 자, 요 강은 뭔지 알아요? 압록강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흐르고 있는 강이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그리고 그 밑에가 평양 주변을 흐르고 있는 강. 뭡니까? 뭘 한강이야? 한강이 왜 평양을 주변을 흐르고 있습니까? 배동강.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게 바로 한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낙동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걸제 하면서 요소지방을 선빵을 쳤구나. 그러면 수 나라는 열받죠? 굉장히 열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이 문제가 침략을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수 양재가 무려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113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자 우중문. 당시 수나라 장수였던 우중문에게 30만 별동내를 줘요. 별동내로 특공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별동내를 줘가지고 야, 이 고구려의 수동 당시 어딥니까? 고구려의 수동 평양이죠? 평양성을 치자라고 했는데 이때 이 고구려의 히어로 아닙니까?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격파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과정이에요. 아, 진짜 이 우리 역사상 3대첩 중에 하나가 바로 살수첩입니다. 3대첩.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큰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대첩. 아는 대첩 말해봐요. 귀주대첩 들어왔습니까? 강감천 장군의 귀주대첩. 그리고 조선시대의 이순신의 무슨 대첩? 한산도 대첩이라고 있습니다. 알아요? 지금부터 배워가 나가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역사상 3대첩이에요. 굳이 몰라도 됩니다. 오케이? 자,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승인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살수가 어디냐? 어디 갔습니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강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딜까? 청천강이에요. 됐습니까? 청천강. 기억나요? 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수나라는 멸망해요. 고구려 원정 실패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그 대우나라는 것을 건설하거든요. 그러면서 무리하게 토목공사하면서 반란 일어나서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원래 이 당나라는 초창기에는 친선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이 당나라에 태종이란 애가 즉위를 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됐습니까? 이 당태종이 즉위를 하면서 야, 내가 천하의 짱이다. 라고 하면서 고구려를 압박해오니까 이 고구려는 당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오케이?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는 천리장성이 있는 건데 이 국경 지방에 즉 당시 이제 고구려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천리장성을 축조했단 말이야. 근데 이 천리장성을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연계소문이에요. 됐습니까? 연계소문은 이 천리장성을 싸우면서 점차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을요. 영유왕을 연계소문이 죽여버려요. 됐습니까? 영유왕이 영유를 죽여버리고 당시 허수아비 왕인 그냥 왕유왕 보장시킬 수 있는 보장왕을 내세우면서 모든 실관은 연계소문이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연계소문 자신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왕족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신은 대망지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원래 이 고구려의 최고 귀족의 대빵 수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초창기는 대대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제가 회의를 주도했다며 그러다가 망리지가 됐었는데 후기 가면서 망리지로 변했는데 앞에 큰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망리지가 된 거예요. 연계소문.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연계소문은 당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칩니다. 어, 당나라 너는 친해 안 지내. 그러면 당태중이 열받았죠? 열받아서 침략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막아내요. 당시 안시성 성주의 양만준이여 이 안시성 사람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이겨냅니다. 됐습니까? 즉, 고구려는 수나라랑 그리고 그 이후에 당나라랑 이 두 차례 큰 전투에서 이 큰 나라와의 또 전쟁에서 이겨냅니다. 근데 그만큼 국력이 소모됐겠죠? 소모되면서 결국 이 고구려 멸망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라가 어떻게 삼국통일하는지 이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춘추 들어봤습니까? 이 김춘추가요. 나당 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당시 이 신라와 이 백제는요. 앙숙이겠죠? 그죠? 언제때부터 앙숙이겠습니까? 성왕 죽고 나서 성왕 배신당했잖아. 그래서 얘는 서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근데 이 백제에 굉장히 똑똑한 왕이 등장합니다.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의자왕이에요. 이 의자왕이 진짜 무슨 삼천국녀? 삼천국녀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국녀가 삼천명이나 됐어요. 낙하음 가봤습니까? 삼천명이 떨어졌다는? 그 가면 삼천명이 떨어지려면 하루 엔종이 걸려요. 진짜 한 명씩 막 야 우리 같이 이렇게 셋이 막 뛰어내려도 그 뛰어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 오바요 오바.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의로운 자다. 의자왕이에요. 뭐 의자 앉아가지고 삼천명이 이 의자가 아니거든. 체어가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 의자왕이 당시 이 신라의 요충이었던 대야성을 대야성을요. 함락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대야성의 성주가 누구였냐면 김춘추의 사위였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김춘추는 사위와 다른 이 대야성 전투 패배하면서 잃은 거 아니야. 함락되면서 열받죠.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갔을까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누구한테 갔을 것 같습니까? 가장 먼저. 당나라 먼저 안 갔어요. 고구려입니다. 고구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해요. 아 지금 나 이 대야성 함락되는데 군사 좀 도와주세요. 왜? 옛날 내무랑 하던 것처럼 관계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처럼 똑같이 했단 말이야. 근데 당시 고래의 집권자 누굽니까? 연계소문이죠. 그쵸? 연계소문이에요. 연계소문이 아 좋아 도와줄게. 그 대신 한강 유역을 내놔라. 근데 김춘추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요. 그러더라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 김유신이요. 또 도와줍니다. 농성을 통해서 이 김춘추 풀어내라 풀어내라 하면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김춘추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냐? 당나라로 건너간 거야. 그럼 당시 당나라의 황제는 누가? 당태종입니다. 당태종. 당태종과 서로 딜을 치는 거지. 협상태불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힘을 모아서 삼국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어딜 주겠다? 배동강 이북지역을 다 넘겨주겠다. 옛 고구려의 영토를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딜을 친 겁니다. 당태종. 콜. 해가지고 뭐가 체결된 겁니까? 나당 동맹이 체결된 거예요. 됐습니까? 나당 동맹이 체결되면서 나당 연합군이 만들어졌겠죠? 이 연합군이 가장 먼저 칠 때가 바로 어디였어? 백제겠지. 복수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요. 이 황산불 여투. 크. 유명한 전투죠. 영화로도 나왔었습니다. 봤습니까? 봤어요? 아 진짜이. 이 당시 이 개백. 아 진짜이. 개백 때 김유신. 크. 당시 개백은 5천이었고요. 김유신은 5만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배 차이야? 10배 차이 하냐?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개백이 싸움을 엄청나게 잘했단 말이야. 다 물리칩니다. 내 차례. 걸치고 막 전투에서 승리를 해. 근데 이제 이 있었던 관창이라는 어린아이 어린 화랑을 홀로 보내죠? 적지네. 홀로 보낸 다음에 이 개백은 꼬마애가 왔으니까 불쌍하잖아. 그래서 몇 대 때려주고 돌려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관창이 오니까 너 왜 다시 돌아왔냐? 다시 가라. 하면서 이 개백 앞에 목이 베인 다음에 이 마리에 끌려가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린이 그 관창의 시신을 보면서 이 화랑들이 또 이제 막 의욕이 막 불사르면서 결국 황산벌 전투 뭐 신라가 이겼다 라는 이런 내용인데 봤습니까? 영화에서? 기억나요?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옛날 사람의 운이 역시 됐습니까? 요것이 바로 황산벌 전투 끝으로 이제 이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되면서 백제는 멸망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고구려는 국력이 소모됐죠. 왜? 수나라 당나라랑 전쟁하면서 이 국력이 굉장히 소모됐었고요. 그리고 지배층의 내분이 발생해요. 이때 이 연계소문이 죽어버리거든요. 연계소문 죽고 나서 지 아들들끼리 뭐 남생이랑 남건이 이런 아들들끼리 서로 권력을 갖겠다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지배층들은 하나로 모이질 못하고 국력은 소모됐고 그 싸움 잘했던 이 고구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러면서 결국 평양성이 함락되면서 고구려도 멸망하고 맙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백제와 고구려는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보겠다는 부흥운동이 발생했겠죠. 그 부흥운동이 바로 뭐냐? 백제는요. 흑치상진 그리고 복심과 도침이 왕자 풍을 받들어가지고 부흥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름 외우기 굉장히 힘들죠. 뭔가 이렇게 떨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눈을 딱 감고 아 이 꿈을 꾸고 있는 거야. 뭔가 이 복도를 막 거닐고 있어요. 복도를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음산한 막 흑색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알겠느냐? 자 알겠습니까? 어떻게 외라는 거야? 복도 흑풍 됐습니까? 복도 흑풍으로 외우시기 바랬습니다. 복도를 막 지나고 있는데 막 흑색 바람 흑풍이 막 아 쏘리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고요. 그리고 백강조투 이것도 되게 진짜 웃긴 거예요. 뭐냐면 백제는 누구랑 친하다고요? 왜입니다. 이 왜 애들이 일본 애들이 이 백제 부흥운동 도와주러 옵니다. 배 이끌고 도와주러 와요. 근데 결국 이것도 패배하면서 이 백제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됐습니까? 자 이 고구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건모잠과 그리고 고연무가 당시 이 보장왕의 서자였던 이 안승을 추대하면서 부흥운동을 전개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해줄게 또 있습니다. 크 이 안승이란 애 미리 말하지만 지금 삼국통이 끝난 거 아니야. 아 좀 더 갑시다. 삼국통이 끝났잖아. 고을 멸망시켰으면 그러면 어우 게임 셋 아니야? 근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왜? 당나라 애들이 생각을 바꾸거든. 뭘 하냐면 이 당나라 애들이 한반도를 전부 다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게 바로 뭘 보여주는 거냐. 웅진도덕구 평양에다가 설치해요. 그리고 안 아 웅진도덕구 쏘리 웅진도덕구는 웅진 어딥니까? 평양에이지. 백제죠? 옛 백제 땅에다가 웅진도덕구 설치하고요. 안동도어부 고구려 땅 평양에다가 안동도어부 설치하고요. 그리고 신라 땅에다가도 개림도덕구를 설치하면서 이런 식민지 통치기관 비슷한 곳을 설치하면서 한반도를 전부 다 먹으려고 했단 말이야. 원래 대동강 이북지역만 가져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 이 당나라 애들이 배신을 때리려고 하니까 당연히 나당 동맹은 끝나게 되는 거고요. 나당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신라는 머리를 써요. 그게 바로 뭐냐. 고구려 부흥운동은 지어집니다. 지네가 멸망시켜놓고 어 감자 핍니까? 지네가 멸망시켜놓고 이 고구려 부흥운동을 어떻게 지어냈냐면 당시 고장왕의 서류였던 이 안승 있죠? 이 안승을요. 보덕국에 왕으로 임명시켜줍니다. 감 잡혀요? 한 나라에 왕 너 해라. 그 대신 야 군사진 빌려줘. 나 당나라랑 맞장돼야 되는데 이 군사진 빌려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또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 보덕국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옛 고구려 땅에 있으면 이 고구려 애들이 확 또 뭉쳐가지고 힘이 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보덕국은요. 백제 땅에 있어요. 감 잡힙니까? 어? 아 이거 머리 쓴 거거든. 됐습니까? 그리고 아 이 나당전쟁을 진짜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전투가 있는데 그 전투가 바로 이겁니다. 매소송 전투와 기벌보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당나라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어디로 끌어내냐? 대동강 이북으로 해요. 끌어내게 된다라면서 삼국통일을 완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삼국통일은 굉장히 이제 옛 고려의 영토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죠? 대동강에서 원산간 원산만 여기까지 삼국통일이었으니까 이만큼 통일신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통일과정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신라중대 즉 통일을 이룬 통일신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또 어떻게 쇠퇴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